네, 수고하십니다. 예, 난 간단히 인사나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지금 11시 좀 전에 아마 어디로 보내드렸나요? 공보실 통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제가 글을 탭수습을 짧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까 한 3페이지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여보려고 했는데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제가 직접 한자 한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응드리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기자분들께 제가 참 고맙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에 들어가서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2, 3달 있다가 결국 마감하고 나오게 될 거다. 이제 제가 못 버티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7개월 반을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나경호 원내대표 이야기가 의원들 일동으로 해서 저한테 감사패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셀레모니를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셀레모니를 할 정도가 됐다는 게 참 오히려 반갑기도 하고 특이하게 생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7개월 반을 그렇게 마쳤는데 그 마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랄까 힘이랄 것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따갑게 지적해 주시는 비판 그 비판이 저는 항상 긴장하게 했고 또 어떨 때는 딴타게 격려성의 기사 그런 것은 정말 힘이 빠지고 제가 이거 정말 이대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힘이 돼줬고 그래서 늘 한편으로는 저를 긴장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힘을 가지게 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더없이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은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따가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쓴 글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남북을 혁신하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바꿔라 혁신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개인이고 기업이고 국가고 정당이고 간에 스스로 혁신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제 자신도 그런 것이 힘이 들다고 느낄 때도 많고 당도 운영해보면 정말 스스로 혁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제가 떠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와도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다못해 외부 압력에 의해서라도 또 국민들의 기대에 의해서라도 저는 이 당이 변화를 크든 작든 계속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도 자유한국당이 다시 역행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는데 잠시요 눈을 보기에 잠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말하자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가다가 내려가 올라가 이렇게 굴곡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면 쭉 올라가듯이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 당이 반드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금 당원들과 의원들 다 압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과거에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면 안된다는 것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겪고 또 아피를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시적인 말하자면 굴곡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크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일단 지금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습니다만 그 다음에 당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저도 그 당이 변하는 만큼 저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가진 것이 뭔지 한계가 뭐고 잠재성이 뭔지를 고민해 가면서 제 스스로 바꿀 것 바꾸는 제 스스로 느꼈던 한계를 좀 극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우선 당장에 우리 가족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좀 상당히 상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이 좀 상한 것 같은데 그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급선무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생각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떠오르면서 저를 새롭게 다듬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몇 달 동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좀 잊혀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페이지 정도에 글에 담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7월, 지난해 7월을 시행하셔서 이제 공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생각하시면 공과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차기 개권에 대해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과 관한은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특히 공에 관한 부분은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기가 쑥스럽고 또는 그냥 우리 당 안팎 국민들의 평가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저런 제가 4가지를 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개파 갈등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또 당 내에 내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 또 인적 청산, 인적인 부분에 쇄신을 가하는 것 그러면서 또 제가 인적 쇄신은 후순위로 미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나름 시도는 다 했고 또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이것이 거대한 정당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겼으면 좋겠고 과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실수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당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죠 잘못된 결정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기 보다는 그저 과가 있었다면은 제 마음먹은 만큼 다하지는 못했다는 것 뭐 그것이 제 한계라면 한계고 또 비대위의 한계고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뭐선 뭐 총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퍼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고 여전히 했던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자리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또 우리 국가가 가진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좀 풀기 위해서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일들을 뭐든 해나갈 겁니다 가다가 보면 제가 이런저런 역할을 만든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어떤 역할을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당과 관련해서도 당이 필요로 하는 일은 제가 대동이기만 해야 안되겠습니까 비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무슨 일이든 해서 당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덕을 보라고 하면은 제가 덕을 볼 일은 없습니다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희생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은 피하기 어려웠더라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탄핵과 관련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화를 드리고 나가는 거에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제가 그 이야기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차 잘못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댈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제가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밤을 새서라도 우리 토론회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아 이것은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직 그 상처들이 덜 안 먹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 말하자면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밖에서 제3의 인사들에 의해서 좀 먼저 다뤄지고 그 다뤄진 내용들이 당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언젠가 좀 더 스스로를 자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그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당 밖에서 먼저 학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그것이 서서히 당 안으로 들어와서 화보가 되는 것이 저는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5.18 사태의 대응이 조금 아쉬웠다 조금 늦었다 그런 지적도 있는지 없으십니까?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진 것하고 제가 가진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진 인식하고의 차이라기보다는 조금의 서로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인데 똑같은 일을 제가 어디서 겪었는가 하면은 우리 조강이 구성할 때 저는 즉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똑같은 걸 느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의 스타일에는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하기보다는 관계된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날 어떻게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곧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번에 5.18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알게 된 다음에 누군가가 저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이게 주말에 상당한 이슈로 등장을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했다고 해가지고 제 스스로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바로 결단을 내리는 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가를 보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또 해소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다 해서 주말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 입장 개인 입장을 먼저 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요일 날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 의견 수령을 해서 월요일 날 비대위에서 바로 그것도 바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니까 사무총장에게 팩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고를 받고 그날 바로 윤리위원회를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절차를 존중하고 그 절차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리위 해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들었다고 해서 윤리를 바로 해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제 업무로 처리하는 성격으로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가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더디다고 해서 그것이 약하게 간다거나 어슬프게 가는 건 아니죠 좀 더 절차를 밟아서 가되 그 결론은 결론은 결론대로 때로는 당황하게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뭐 쑥스럽다고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 지도 새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나 뭐 이런 건 좀 내가 해보니까 이렇던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좀 하실 게 있다면요 네 따로 이제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우리 당에 그 변화의 그 기류나 기류가 있습니다 밖에서 있는 분들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매일같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 그 변화를 원하고 또 그것도 일정 방향으로 그 흐르는 그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든 늦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쪽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로 이 당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께도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 지도부도 과거 말하자면 당을 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 정연에 깔려있는 변화의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을 잘 읽고 그 위에서 새로운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에 이제 제가 다 하지 못한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그런 것들 있죠 5.18 관련해서도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몰랐던 것이 맞느냐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채 정비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일종의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아니면 부족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곳곳에 작은 데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의 변화의 비류들을 잘 읽으시고 그 위에서 정말 우리 제가 이 얘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우리 사회 변화의 방향 그리고 역사 변화의 흐름 이것을 잘 따라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당의 변화 흐름이 있다고 예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이야기일에도 무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실 겁니다 그 단어 중에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국가주의, 탈국가주의 이런 말들도 나오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얘기가 아마 빈도수가 많이 늘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빈도수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할 때에 그 의미나 무게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이해하고 보다 더 무게를 두고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이게 탈국가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이제 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우리 한국당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죠 철학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도 뭔가 하면 함부로 국가가 곳곳에 비판하는 것을 그 곳곳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할 때도 상당한 자신감과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변화들입니다 그런 변화들의 흐름이 우리 당의 저변에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 집권한 정부가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시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 것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아 그건 좀 잘못됐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정말 철학이나 가치를 가진 정당 이런 정당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모습들이 보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흐름은 저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저와 비대위가 끝이 나도 이 흐름은 계속되면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철학과 그 기조로서 저는 자리매김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힘드셨던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 구체적이라고 아주 그 팩트 어떤 사안사안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크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었던 비대위원장 하면서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스케줄과 말하자면 일정이죠 일정과 그다음에 의원들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스케줄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치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은 인적 세신을 먼저 요구했거든요 당원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있고요 그 뒤로는 뭐 다르게 크게 힘들었던 것이었는데 가장 힘들었다기 보다는 힘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면 조광이 구성할 때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얼른 생각하시면 전원책 변호사 때문에 그랬냐는 그거 아닙니다 전원책 변호사 일은 저한테는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큰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었고 제가 그냥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큰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조광이를 처음 구성할 때 어떤 분을 모시겠느냐라고 할 때에 당내의 여러 차원에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힘들었어요 그게 힘들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기구인 조광위에 당원 당규에 의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게 되어 있는 사무총장으로부터 말하자면 사무총장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광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조광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총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맡긴 상태고 사무총장은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었지만 아무리 비대위라 하더라도 제가 당규를 그 스스로 변칙적으로 운영하면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상황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조광위원들을 어떤 분을 모시게 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 그것을 조율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저로서는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만 저로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아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힘들었다 라고 제가 그 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막판에는 힘든 게 5.18과 그 다음에 미국 정상회담에 따른 후보들의 보이콥 문제가 최근 일이 돼서 그런지 저한테는 힘든 일 중에 하나였어요 대단히 그래서 제가 힘들었다는 걸 느끼는 게 갑자기 말하자면 눈병이 나고 그러면서 온 얼굴에 막 여러 가지 나쁜 징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지금 힘든 거구나 왜 힘드냐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후보를 제가 중요한 후보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한 그 중에 한 두 분이 한 분이 나오고 있는 이상은 이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같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이 카운트파트로 좀 같이 좀 등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후보 다는 아닙니다만 후보 몇 분을 섭득하는 그 과정이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시 5.18과 관련해 가지고 아 이것이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 5.18이 터지고 발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아 이것이 지금 이 당 완전히 과거로 회개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 하나로 인해서 그 비대위에서 오는 충격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는 그 고민이 왔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말이라도 제 개인적인 견해라도 내놓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일요일날 그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놨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힘들었습니다 원래 통합전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 들어오시면 좋다고 하는데 통합전대라는 측면에서 또 이런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통합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보수권 전체가 다 합쳐지는 그 전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 보수권 전체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곧 하게 됐습니다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릇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면 그 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그릇에 담지 말고 오히려 서로가 미래를 위해서 손을 잡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의 모양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곧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입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협력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했고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그냥 큰 통합이라든가 이런 노력 없이 가고 있는데 저는 틀린 것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억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당대단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보수 정당의 규모만 키우겠다고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당내에 그 통합된 당내의 분란이 오히려 말하자면 지금처럼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이렇게 치워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미래나 국민나 밖에 있는 조수 세력과 특별히 네트워크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형성이 되는지 네 지금 굳이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당대당은 아니지만 당내 국회 표결에 있어서 여러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이 이심전심으로 서로 같이 협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분들 소위 태극기를 드신 분들은 많이 입당도 해 주셨고 입당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저런 분들 이제 입당을 해 주셔도 또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같은 데서 보면 목소리가 막 커 보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당의 구조를 봤을 때 그분들을 충분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의 주장까지도 다 용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로 오셨고 또 아니면 태극기를 드신 분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여러 말하자면 부류라기보다는 집단들이 있는데 또 그 지금 이번에 우리 전당대회에 오시지 않은 분들하고도 저하고도 개별적인 이야 그 지도부하고 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공유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것 말고 밖에 있는 여러 그 포럼의 형태로 있건 아니면 어떤 뭐 협의의 형태로 있던 여러 보수 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과도 저는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한 서로 의견 교환이나 또 뭐 협력 내지는 협조 또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서로의 어떤 가치 공유 이런 것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 연대 위대는 강화될 거고요 제가 굳이 누구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지난번 당협위원장 공모를 할 때 당협위원장 새로운 당협위원장으로 서로 영입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 화론에서 이제 역행이라는 말씀을 잠시 꺼내셨는데 한국당 전대문에서 우경화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당이 극단적인 우경화 아니면 과거에 보였던 것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씩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물이 흘러도 물도 말하자면 아래로 내려가는 물도 때로는 굽이굽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물은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자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대가 그걸 용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부 한 번씩 이렇게 굽이 친다고 해서 그 물이 다른 데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영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과 자유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정답으로 저는 갈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저보고 그래요. 대구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비대위원장이 생년월일 못 보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뭐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마음으로 그랬냐는 게 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에요. 어떤 자신이 있느냐 하면 이 당이 그런 정도의 목소리에 뭉칠 당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것이 제 7개월간의 경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오고 야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역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절대로 이 당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그 자신감이다.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하라고 사이리 왔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근데 구성화나 단속도 의문 반면에 어제 리얼리터에서 전당대회를 당했고 후보들 지리율 대사를 한 거든 한국당 지지층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그래도 중도 쪽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15% 나왔어요. 네. 그거 가지고 어쨌든 당내에서 한 15% 정도는 지금 황교한국이나 이제 국민표도에 창의 불호흡이라는 그런 선생님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던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차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이 아픔들이 하루아침에 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아니면 당원들께서도 서로가 생각을 갖다 다듬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들이 오는지 서로에게 물어보고 어느 쪽이 됐든 그렇게 가야 할 사안이고 그리고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어떻게 나타났느냐보다도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보면요 탄핵의 문제나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도 그 이슈의 무게가 확실히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탄핵의 문제를 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를 꺼내도 그것이 자체가 당을 분결시킬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말하자면 대립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당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다듬어 가도록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백권 주자가 당권에 도전하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 총선은 후세적으로 실수했다 이런 주식이셨잖아요. 실제로 그게 좀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만 그때 이야기를 드리죠. 황교안 참 후보한테만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세 분의 그때 다른 두 분을 다 포함해서 주요 후보들 세 분에게 다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말하자면 한계와 그다음에 나름의 어떤 제약적인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왕에 지금 출마하시고 또 그리고 당대표가 되신다면 누가 됐든 자기가 가진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단단히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오셜 후보가 됐든 황교안 후보가 됐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여기서 저기서 또 뵙겠습니다. 아직 이틀 남았지만 네. 네. 저희 이쪽으로 악수 한 번씩 해주시죠. 이쪽으로 하시면서 바쁘시지 않나? 바쁘신데 악수할 지갑이 없는데 네. 네. 네.